점령 도망간다 에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뱅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일상까지는 다시 풀어보는다. 그리고 흐름이 컴퓨터에 베트남 마니스에 카에나옴. 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서 탑승이 시작되고, 이제 남은 내 카에나옴은 이 여자들의 수락이 안인다. 내가 dropdown 사짜가 언급한 수용되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그드뱅티지를 얻었으니 싹 자네의 힘이 불어오어. 파이탈 2명 처치!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군. 메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 자네가 유리해! 이 거점은 점령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거점은 점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명령은 점령할 수 있다. 이동이 점령하다고 말했다. 타이밍이 점령할 수 있다. 이 거점은 점령할 수 있다. 더 빨리 줄어들어.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더.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은 시원을 다시 죽여서 죽였다. 5분 남았다. 시작이 좋아. 밀어붙여 5분 남았다. 시작이 좋아. 2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6분 남았다. 5분 남았다. 3명 처치. 3명 처치.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 것이다. 멋점을 차지하려고 악마처럼 싸우는군. 친구들을 데려와, 자네 같은 친구들이 더 필요하거든. 그리고 공을 따라와, 자네 같은 친구는 인사로 싸우는 Од인으로 문화의 맞춰. 4분 남았다. 그런 사람의 대신이 인사로 makna.